동물원 카펫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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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왕 여기 온 김에 음료 하나씩 가져가려고 그래도 이거 도장 하나씩은 주시나요? 도장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죠 그럼 음료 진짜 5개는 먹자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네 다섯 오케이 좋아 아 얘네 먹이 주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밥을 입으니까 아는구나 그럼 손 닦았어요? 난 닦았지 자 와 흠 흠 흠 이런 애들이 있어요? 와 은우와 한입 하겠어?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옳지 옳지 여기 여기 너 당근 좋아하니? 우와 우와 와 터져 어 얘 너무 귀엽다 근데 나 미역키 처음 봐 어 귀여워 형 어 미역키시네 허어 너무 귀여워 다 먹고 싶어? 너무 귀여워 라쿤이다 라쿤 치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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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나? 같이 밀어줘야 되나? 자 안 먹어 밀엄 줘야 되나? 밀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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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밀엄 오 잠깐잠깐만 자 auch 알았네 자 하나 더 자 손으로 오! 오! 이렇게 잡아서 와 오 옆에는 은여우? 이야 이야 야 먹어 봐 너 혹시 치커리도 먹니? 치커리? 치커리 안 먹네 잘 먹네 그렇지 그렇지 어? 먹었어요? 아니 쟤 사람 가려요? 아니 내가 줄 땐 던청하지도 않았어 아니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낯이 가려서 이렇게 구멍에 넣어주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주워 먹더라고 아 너무 귀엽게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먹어? 이거 두 손을 이렇게 먹을게 눈망울이 진짜 맑게 생겼다 나 옛날에 새키였었네 못하겠다 형 이거 할 수 있어요? 뭐? 손 집어넣어? 어? 어디 있어? 다 먹었지? 아 잘했어 우와 우와 아 귀여워 우와 밥 먹자 밥 먹자 너무 잘 먹는다 짜자자자자자자 으이구 하하하하 사막여우 진짜 귀엽다 자 나도 줄게 가져갔다 가져갔어 너 이렇게 이뻐도 돼? 와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또 가능한 게 잠시 후 아 아 아 아